오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인벤토리 인벤토리 어 다 가져올 필요 없는데 아 나만 있으면 돼 15만원 15만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면 음 헬리콥터에서 윈치를 하하하 됐다 그냥 밑을 틀어놨어요 풀리게 그럼 저는 이걸 이따가 이걸 틀고 갈 수 있을까 툴 있지 그냥 분해하는 게 아니라 100만원 퓨試 와이체 딱 와이 sweetie 뭐야 이거 좋아 여기 여기에서 갈거에요 트락 아니고 리셋 아니고 를 들고 이걸 움직일 수가 있었던거 같은데 밀어야겠네 그냥 밀어 밀어 가자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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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달아붙을 리가 없지 어떻게 이것을 달라붙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붙어줄까 아냐아냐 일단 인벤터리 장비 좋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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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다 붙었다 하나를 더 이짓을 하면 돼 아 그러면 이게 에디니어가 있으면 필요가 없구나 대신에 대신 그것도 불편하네요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어 가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많은 것이 불편해요 이걸 사용하면은 이 부분을 얘를 이제 마음대로 그걸 못 떼잖아요 이걸 내가 케이블 따라가는거 아니었어 어우 됐다 이제 한번 이제 경험해보실까요 어 이 탄체로 얘 움직일 수 있나? 그랩으로 야야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사다리 전개 문 열어 FB 아이다 까지는 아니겠지만 올라가고 붙었어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날아볼게요 오 됐다 됐고 케이블은 스탑 당연히 스탑 하고 저는 이제 한번 날아볼게요 오 기대되는데 이걸 이동시킬 수 있을까 됐습니다 떴습니다 아 야야야야 어디까지 늘어나 어디까지 늘어나 이거 스탑 안돼? 됐다 헐 헐 올려볼게요 출력을 뭔가 아 케이블을 세게 눌러야 되구나 내가 도망가 안 돼X3 야, 왜 안 멈춰 어? 어.. 위험하다 이거 내가 맞게 생겼어요? 생각보다 이거 험난한데? 어어? 어어?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천천히 가겠습니다. 이렇게 요동실진 몰랐네. 여기 점점 늘어나. 뭐 단축키가 잘 안먹는 것 같아요. 이대로 무사히 착륙하는게 목표입니다. 아우 씨, 빡세다. 야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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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매우 불행한 사고였습니다. 여기 분명히 사람 한 명 타고 있었는데 망했어요. 이 와중에 샌톡이 잘나네? 이쪽 살고 왜 이륙하자마자 튕겨나가서 있던 녀석이 승리자네. 그니깐 그니깐 이